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내년 2월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다음 달 후보를 접수해 소견 발표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최종 선출하기로 했습니다.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조계종 대표 4명과 교직원 대표 11명 등 20명으로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종 후보자를 3명에서 5명으로 압축해 이사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. 또 총장 추천위원들은 기존의 1인 2표와 달리 1인 1표를 행사하고 외부 인사는 최종 후보로 의무 선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